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로 홍유라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우리 회사 근처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친구와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서 마침 제 사무실 남자 동료도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냥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친구가 영순아 저 사람 누구야 너무 멋있다 완전 내 스타일 저 사람 여친 있어? 어? 잘 모르겠는데 야야야 내일 슬쩍 좀 떠봐 응? 너무 멋져 떠봐서 여자친구 없으면 내 소개 좀 해주고 응? 저는 그 남자 동료와 그닥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어? 다른 동료한테 건너 건너 물어봐서 알려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어? 순간 떠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피터샘 영국 영어에서도 살짝 떠바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 캐치 외웠겠어요 그죠?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혜리님이 피터샘 영국에서도 결혼식 할 때 친구가 축가를 불러주나요? 어? 저 친구가 축가 부탁해서 요즘 노래방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굿모닝 아 이거 한국 결혼 문화 중에서 진짜 좀 어색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에서 이제 우리 한국 결혼식 참여했을 때 네 그냥 중간에 했잖아요 예식 중간에 축가 막 부르는 거 절대 없어요 영국에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보기 좋거든요 친한 친구가 전문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눈물을 흘릴 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감동 있게 잘 부를 때 근데 못 부를 때도 있고 제가 결혼했을 때도 되게 어색했어요 바라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어디 봐야 될지 모르고 와이프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같이 주에트를 불렀고 잘했긴 했는데 너무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축가라는 걸 하긴 해요? 없죠 그냥 끝나고 축사는 있어요? 피로연 같은데 그거 하죠 그 퍼스트 댄스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밴드를 초대하든지 아니면 DJ가 있든지 그때는 친구가 부를 수 있지만 거의 안 부르죠 한국 사람 노래 수준이 진짜 평균적으로 꽤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영국에 그런 친구 없어요 부를 수 있는 친구 맞아요 우리 뭐 못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대를 만나고 막 이렇게 옹글거리게 하거든요 너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도 따로룽 따로룽 제가 또 결혼한다면 초대할게요 축하 불러주세요 까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결혼식 문화 따라봤고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살짝 떠봐잖아요 재밌네요 이 표현 그렇죠 살짝 떠보니까 지금 사실 내용을 봤을 때 살짝 떠봐 여러분 모를 때는 전체 문장을 접근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는지 저 남자한테 여자친구인지 물어봐잖아요 그렇죠 물어봐니까 ask hey ask him ask him ask him he has a boyfriend or not ok ask him if he has a boyfriend or girlfriend 살짝 물어보는 거니까 떠보는 거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영어를 ok 이렇게 ask him ask him ok he has a boyfriend or not 근데 이 살짝 떠봐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돌려서 사실 말한 거죠 그러니까 ask가 아니겠죠 ask him 게다가 아니겠죠 그럼 안되네요 이거는 너무 아침 야 대놓고 물어봐 이거네요 네 그렇죠 대놓고 물어봐 기성말만 했다 뿐이지 ask him 말 자체가 걔한테 물어봐 남자친구 이하친구 있는지 네 아니죠 살짝 떠보니까 아 ask 이런게 안되겠군요 안되죠 떠봐는 무슨 느낌이죠 떠봐 원래 뜨는 거가 미끼를 좀 줘봐 미끼를 좀 줘봐 아니면 제가 떠봐 생각했을 때 아이스크림 떠잖아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약간 뜨는 거 약간 삽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그거도 돼요 이거 힌트예요 영어 힌트 삽을 뜨다 약간 그거예요 영어로 뭔데요 알아서 해야죠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지금 살짝 떠보다 한글로 지금 살짝 떠보고 있어 휴대폰 가지고 영어로 치니까 스트링 스트링 얼렁 이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스트링 얼렁은 그거예요 약간 관심 이성한테 보여주면서 밀당하는 거 좀 달라요 좀 다르네요 이건 아까 어장관리야 네 그거 아니고 그 삽으로 뜨는 거는 dig D-I-G 들어봤어요 dig 오케이 dig into someone dig into someone 진짜 조금 사악한 표현이고 삽을 막 아 사람 아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살짝 떠봤다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하고 싶은데 막 안될 때 이 표현이 진짜 거의 비슷해요 영어 느낌이 한국말랑 살짝 떠봐 dig dig 자 그렇다면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do some digging one more time please do some digging 느낌 알겠나요 여러분 do some digging do some digging 느낌이 do는 하다 some 뭔가를 digging 한번 봐봐봐 좀 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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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digging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고 조금 알아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떠바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거 여러가지 상황에 쓸 수 있죠 뭐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 받아야 될 때 do some digging do some digging 이번에 신입사원 공개 모집 있대 hey do some digging find out랑 조금 비슷해요 find out보다 조금 더 슬랭 비속어 표현이지만 그래도 많이 써요 do some digging 사실은 이거잖아요 hey you should find out he has a girlfriend or not when you go to work tomorrow morning right 그쵸 indirect하게 ask 말고 find out 어떻게 해서든 알아봤는데 근데 느낌이 아 안돼 안돼 살짝 떠봐기 때문에 그쵸 근데 영어에 또 digging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말해요 digging digging 스펠링은요 d-i-g-g-i-n-g digging digging 우리 삽으로 땅을 파달 때도 다 이거 dig이죠 d-i-g 맞아요 dig into someone 하면 너를 삽으로 파서 묻는거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근데 I dig you I dig 누구누구 좋아한다는 말이긴 해요 I dig you I really dig him 그거는 또 비속어 표현 좋아한다 그것도 있어 자 dig의 또 다양한 활용을 또 배워봅니다 자 여친인지 살짝 떠봐라고 할 때 우리 홍일화님이 의뢰해주신 영국식 표현 오늘 뭐했죠 do some d-ing d-ing d-ing에 들어갈 단어 d로 시작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무자 100원 곤란은 무료구요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n exquisite fabulous day